이 회사는 한때 산업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욕심과 멈춤이 없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혹하게 탄압하기도 했으며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행동합니다. 계략과 음모로 그들은 수천명의 우수한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의 창의력과 헌신을 약탄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연구는 이제 대량 생산의 흐름에 섞이고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우월한 경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한국을 상대로 엮고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정함을 가장한 그들의 실체는 사실 높은 곳에서 결정되는 속임수의 게임입니다. OLED가 LCD를 제치고 디스플레이 생태계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OLED 세계 1위인 한국의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절반이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면서 OLED 대세화에 불을 당기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스마트폰의 OLED 패널 채택률이 50%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니터용 OLED 시장 규모도 최근 2년 사이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모니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작년 16만 대에서 올해 80만 대까지 5배가량 성장하고 내년에는 174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니터용 OLED 시장이 급성장한 건 게이밍 모니터의 약진 덕분으로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량용 OLED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옴디아에 따르면 차량용 OLED 시장 규모는 올해 4억 8,200만 달러에서 2027년 21억 7,800만 달러로 시장 규모가 4.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가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프리미엄 완성차 내 OLED 탑재 비중이 높아진 건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 차량용 OLED 라인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는 등 웃음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최근 BOE가 삼성에 까불다가 대규모 철퇴를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BOE는 LCD에서 저가 수주로 점유율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OLED 분야에서 삼성 기술을 베꼈다가 괜통 혼나고 혼비백산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BOE의 소식을 들어보면 마지막 남은 희망회로를 과하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대만 고밍치 연구원은 BOE가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5 OLED 물량을 70% 점유할 것이라며 내년엔 아이폰 16 OLED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조건부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건부라는 전제를 바랐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BOE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아이폰 15 OLED를 순조롭게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BOE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극기야 BO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ITC의 리퍼브용 OLED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바짝 긴장했는데요. 특허 침해 조사의 표적이 보이기 때문인데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미 ITC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 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습니다. 삼성이 미 ITC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이폰 12 모델의 특허 침해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모델은 BOE가 리퍼브용으로 처음 승인받았던 모델로 현재로서 삼성의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들 침해의 대량으로 OLED를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건 BOE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삼성이 타깃을 BOE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밀어보아 역락 없이 BOE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중국 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을 내는 등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CTV에 따르면 지난 5월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충칭제 1중급 인민법원에 여러 건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OE는 삼성이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특허가 침해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삼성이 미 ITC의 BOE를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BOE가 자국인 중국에서 삼성의 소송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로 최근 수년간 중국에선 서방 기업들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등 기술 탈취를 위해서라면 법원까지 동원할 정도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최신 무기는 한통속인 법원이라는 기사를 냈을 정도로 미국 기업들도 중국의 특허 심해 기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자국에서 중국 기업에게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정작 BOE는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분 시리즈 패널 생산이 시작됐지만 삼성과 달리 중국 BOE는 초도 물량 공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는 애플로부터 아이폰 15용 OLED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BOE는 홀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스플레이의 구멍을 뚫는 형태의 펀치홀은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로 현재로선 BOE가 이를 양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BOE가 펀치홀 기술 구현에 애를 먹으면서 올가을 출시될 아이폰 15 분 시리즈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을 싹쓸이 했는데요. 아이폰 특유의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화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HIAE의 기술을 통해 화면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BOE는 빛의 면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는 BOE에 할당됐던 물량이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전됐다며 BOE는 연말쯤에나 생산 합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에 까불던 BOE는 애플로부터 대규모 철퇴를 막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으로 이제는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OLED 패널 물량까지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스마트폰용 OLED 특허 침해를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철퇴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해 놓고 적반하장식으로 중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하자 작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 소송에 나선 겁니다. 작년에 BOE는 미국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침해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막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우이 역시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난 6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미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의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에 사용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5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가 아이폰 12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제품을 박람회나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작년에는 BOE를 간접 겨냥해 미 ITC에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드디어 BOE를 직접 겨냥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칼을 빼든 겁니다. 이렇듯 삼성과 BOE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BOE의 자충수가 결국 역풍이 대 스스로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허 소송과 관련해 맞불 작전에 나섰던 BOE가 괘씸해진 삼성전자가 공급망에서 아예 BOE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BOE는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라는 대형 고객사로부터 외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TV, 스마트폰, 태블릿의 BOE 패널을 대량 구매하는 빅바이어로 앞서 BOE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LCD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보고 약점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전략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BOE OLED 적용 검토를 중단하는 등 원래는 BOE 공급이 확정적이었으나 특허 갈등 때문에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그치지 않고 TV에 사용하던 BOE LCD 패널 구매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한순간에 BOE는 핵심 고객사를 잃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 삼성디스플레이가 바라던 그림으로 BOE가 중국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도 BOE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사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BOE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작년에 미 ITC의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특허와 같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삼성전자도 더 이상 BOE의 만행을 참을 순 없다고 결국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참다 못한 삼성이 자사 공급망에서 BOE를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BOE 버리고 LCD스플레이와 손잡을 계획을 세운 건데요. 실제로 삼성은 BOE 물량 공백을 대부분 LCD스플레이로 매울 계획으로 벌써 TV용 LCD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LCD 업체가 많은 만큼 삼성이 BOE와의 거래를 끊어도 공급망 문제는 없지만 BOE의 경우 삼성 비중이 20%에 달하는 만큼 똥추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삼성과 LG는 역대급 투자를 단행해 기존 6세대보다 한 단계 높은 8세대 공정을 구축하는 등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위한 동맹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BOE는 아직 8세대급 OLED 투자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이대로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의 기술 도둑인 BOE가 제대로 한 방을 맞았으면 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조금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9%, 2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3%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은 더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다며 한국을 비웃던 대만에 최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TSMC 대형 고객이 이탈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기세등등하던 TSMC가 삼성 때문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산환호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산환호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 4분 아키텍처 기반의 CPU 나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에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 3분 아키텍처를 쓴 나이젠의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산환호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 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 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 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으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영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팩,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유를 개선해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유를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들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들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두 세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다.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10nm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nm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두 세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줌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안건을 이겨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에서 47조 원에서 36에서 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의 양상을 끼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나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2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에서 30%에 달하는 10조에서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에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독립 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분 칩을 살아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4nm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업체 모빌아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의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국의 반도체 뒤통수에 엄청난 노림수가 드러나 대만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SK가 기술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놀라운 결정도 이런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을 분노하게 만든 미국의 황당한 전략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을 무럭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공격화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어 언제든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에 절대 필요한 TSMC를 갖기 위해서라도 무력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대만 쪽으로 군용기 28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시진핑 또한 미국 보란 듯 대만 통일이 소원이라며 강철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언급했죠. 침공시 대만 반도체 공장 점거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FBI 국장은 틱톡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여론전 도구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침공할 경우에는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TSMC를 파괴할 것이다 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발언으로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국이 이를 먼저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TSMC를 잔악한다면 실리콘 칩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가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TSMC는 칩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55%를 접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OPEC의 석유 시장 점유율 4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그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TSMC 파괴를 1940년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 함정을 공격한 캐터펄트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 함대를 확보해 영국 침공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선제적으로 이 함대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해군 함대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항구 근처에 정박해 있었는데 1,300여 명의 프랑스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처칠 총리는 이를 두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직 정부 고위관료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의 전략 자산을 유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유명학자 두 명은 육군대학 논문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대만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점령 비용도 많이 들도록 초토화 전락을 계획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본사를 둔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SMC는 인공지능과 무기 등에 쓰이는 전 세계 첨단 프로세서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KSMC가 대만을 지키는 큰 산이자 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에 사상 최대 충격이 될 것이라며 지난 1929년 대공황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런 파괴 발표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국은 반토체 공장이 세계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돼 있어 미국이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생산물 중단시킬 수 있기에 유사시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암달그를 잡았더라도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만의 엽은 우크라이나처럼 동아시아의 화약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대응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SMC 등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초접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언론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미국이 TSMC 엔지니어를 최우선으로 비행기에 태워 자국으로 달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참전해야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도 당장 토화주지 않는다면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이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70%가량을 대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차량용 반도체 또한 약 60% 이상들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대략 6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기타 기기에 파급되는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TSMC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1조 달러 가량의 파격이 돌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연 매출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장준모 TSMC 창업자는 TSMC에서 출발하는 실리콘 실드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을 상대로 2,300만 인구의 섬나라 대만이 일점불사 태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덕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TSMC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줄골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변화된 것도 TSMC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작년 8월 대만을 찾은 펠로시 하원회장이 가장 먼저 만난 이도 TSMC 회장이었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면 이를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걸 방관하지 않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즉시 뛰어들었는데 당시 최고 전략물자로 여겨졌던 석유 때문이었죠.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때까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없이는 2035년까지 경제력을 두 배 늘리고 흑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은 TSMC 실리콘 방패 이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 교수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당시 미국이 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현재 대만과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 는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1985년 일본과 엔화 절상을 비대로 한 플라자 합의를 체견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 칩 사용을 늘리는 밀 반도체 협정도 밀어붙였고 이러한 조치에 일본 반도체는 하향 곡선을 그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미국 내의 반도체 기지가 충분히 세워졌을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 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있는 TSMC 인재들이 미국으로 옮겨 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고한 대만의 실리콘 방패에 금이 가는데 미국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TSMC는 미국의 압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예초 계획의 3배인 400억 달러로 확대한 것도 이런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6년부터 3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비 증가 등으로 실익은 크게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준모 TSMC 창업자는 현재의 추세로 가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 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질수록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너몬트 상무장관도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가 대만 반도체 의존을 줄이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을 정도입니다. 대만 정치대 교수는 3에서 5년 후 TSMC의 중요성은 약해질 것이라며 대만 정부는 또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의존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 화학,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우지만 대만에서 반도체는 경제의 쌀이자 생명출과 같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수는 대만이 28개로 한국 12개의 2배 이상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의 20% 수준에 이릅니다.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대만 내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민간 투자 규모까지 달라질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과 거래를 끊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1,700억 달러로 이중 반도체가 1,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TSMC 반도체 생산공장은 본사를 포함해 모두 14곳이 대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실리콘 방패를 유지하고 싶어 해도 TSMC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TSMC 전체 지분에서 대만 정부 지분은 6.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 지분은 78%로 최대 주주는 미국 시티은행 20.5%입니다. 게다가 상위 10대 고객 중 7명이 미국 고객이며 반도체 장비 등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15%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 법인세, 수도요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대만에서 1나노 공정을 2026년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시범 생산을 하고 2028년 양산을 시작한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리콘 방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 및 기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계 무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한국이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분류한 것도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한국도 견고한 실리콘 실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대만을 위험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커진다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끌려다니면 반도체 산업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하면 미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